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멈추면서 의료 공백 우려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개월간 폐암과 방강암 치료를 받아온 한 80대 환자의 가족들. 최근 호흡곤란과 극심한 통증에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들의 이탈 여파로 입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인근 병원에까지 문의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서 꼬박 하루를 응급실에서 보냈습니다. 그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히 악화돼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료 파업의 여파로 갑자기 수술부터 연기됐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당장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비상근문 체제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과목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중환자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든 의료 공백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면화 박탈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도내 의료진들의 집단 이탈은 여전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진료과 전공의 137명 가운데 122명이 출근하지 않았고 청주 성모병원에서 파견 근무하는 전공의 28명 가운데 21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병원층은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들이 메우고 있어 당장 큰 대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몰리는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충북도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공보원인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평일 진료 시간을 늘리고 휴일에도 진료를 보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와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환자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